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10개 선거구에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선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담양-한평-영광-장성선거구에서는 공천 결과 번복이 잇따랐고, 순천-광양-곡성-구레을에서는 전략공천이 제시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아영 기자입니다. 선거일을 40여일 앞둔 지난달 28일 선거구 획정과 함께 민주당의 전남 공천심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던 영암무안 신안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됐고, 순천-광양-곡성-구레 갑과 의도 기존대로 2석이 확정됐습니다. 사실상 전남의 의석수 10석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호남 정치 1번지 목포에서는 현역인 김원희 의원과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의원장이 2인 경선을 치릅니다. 여수시 갑에서는 현역인 주철현 의원과 이용주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4년 만에 맞붙습니다. 여수시 을에서는 컷오프된 권호봉 전 여수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현역인 김혜재 의원과 조계원 민주당 부대변인이 경선을 치릅니다.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총선 구도가 요동쳤던 순천-광양-곡성-구레 갑에서는 김문수 민주당 당대표 특보와 손은모 변호사가 경쟁합니다. 순천-광양-곡성-구레 의뢰서는 현역인 서동영 의원을 컷오프하고 권양협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전략공천하면서 지역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나주 화순은 현역인 신정훈 의원에 맞서 손금주 전 의원과 구충곤 전 화순 군수가 3인 경선을 치릅니다. 담양 한평 영광장성에서는 공천 심사 결과가 잇따라 번복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역인 이계호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뒤 3인 경선으로 번복됐는데 이후 최고위가 다시 단수 공천으로 결정하면서 타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흥보성 장흥강지는 현역인 김승남 의원과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맞붙는 구도입니다. 올드보이 배제론이 불거졌던 해남원도 진도는 현역인 윤재갑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치열한 한판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영암무안 신안은 선거구가 유지되면서 현역인 서삼석 의원과 김태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천경배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 부실장이 3인 경선을 치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유독 민주당의 경선 대진표 발표가 늦어졌던 전남. 오는 10일부터 여론조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경선 일정이 촉박한 만큼 유권자의 신중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